XS 예 XS ESS에 액센트 있는거 놓치지 마시고요 아하 알아 스펠 파닉스 발음 비법 책으로 공부할 때 그 뭡니까 기초편 아니 아니죠 기본편 그 부분에서 우리가 XS 용거 액센트가 있는거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자 의익 XS니까 초과라고 이미저리화 시켜보세요 XS 의익 쐈으니 초과 물이 쐈으니 의익 쐈으니 물이 새고있는 장면을 느끼라고 그랬어요 의익 쐈으니 이런게 하지 마시고 XS 의익 쐈으니 물이 넘쳐 흘려 초과지 않습니까 초과 의익 쐈으니깐 초과 과잉 의익 쐈어 의익 쐈으니깐 XS에 액센트를 주면서 스트레스를 주세요 의익 쐈으니 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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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초과 XS 의익 쐈으니깐 XS 넘쳐 올려 초과 XS 의익 쐈어 XS 의익 쐈으니깐 XS 뭐라고 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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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